2부에서 계속됩니다. 음? 채우는? 채우는 빨리 팔겠습니다 지금 9명이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채우 한 25,000원 줄 테니까 빨리 가져가요 자 이 당시에 이 용품이 있어구나 이재주 겁나 오랜만에 들어보는가 이재주는 이게 있긴 했던 변수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긴 했죠 진짜 마텐 마텐은 사실 게임 속의 선수예요 흐흐흫 오? 잘 잡아래야 합니다 대단한데요 흫 원 스파이 노벌 2볼 1볼 1스파이 솔직히 마템 갖고 한번도 못잡아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요 마템을 쓰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마템 갖고 삼진을 못잡아봤어요 뭐랑 똑같은거냐면 포핏트 스트라이크 아웃 아무리 지가 성공하니 좋아라 아 이건 치지 말았어야 했나봐요 좀 스트라이크인지 골인지 좀 잡아줘 애매하다 진짜 이건 아 이건 좀 뭔가 위험해보여요 나 지방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홈런 타자죠 무슨 선수로 크고있습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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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공이 지금 슬라이더 쓸 때 아니야 슬라이드 2 쓸 때지 슬라이드 자 볼 자 지금 누구 나오는지 볼게요 데이빗 볼 헷갈리네 조건 진짜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쳤습니다 아 공론은 아닌 것 같고요 안타네요 김샌빈 드디어 박동원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안타는 아니네요 아 이게 안타가 아니라니 정확한 컨택 컨택이었는데 조개 아우신애네요 안쳐 저런건 안쳐 와 저거 진짜 와 저걸 쳐내네요 찰모 간퇴아웃 이건 또 멘탈이 어지간히 붕괴될걸 찰모 간퇴아웃 찰모 간퇴아웃 찰모 간퇴아웃 찰모 간퇴아웃 찰모 간퇴아웃 볼이예요 1&2 포스 Gross 하구 멀리 날아갑니다 하이크ais 하구 멀리 날아갑니다 쇠도 왔네요 춤도 왔네요 주자 일로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하구 멀리 날아갑니다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잡았죠 공수,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는 안타죠. 세이프 세이프 달린다, 달려 에잇 야이 왜 그게 네야로 가 위약까진 갔어야지, 적어도 투수 정면이죠? 투수 정면이죠? 형님, 이종범의 주루가 저렇게 낮은 적이 있었나? 역대로? 안타 치네 와 스트라이크 나지방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야, 이걸 뭘로 잡아줄 줄이야 병살 나오네요 나지방 와우 투수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우스 부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아웃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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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너무 빠른데 투수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올 투수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타올 투수 투수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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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저런건 실책 안나오더라 다른게임 같으면 실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게임은 실책은 안나와요 오토가 하면 실책이 안나와요 이 게임 오토도 실수가 있어야 재밌지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위치 뒤로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지금 넥슨 히어로즈인데요 피처가 뭐하는거요 와템 거기서 뭐하냐 끝났죠 훗 훗 훗 훗 훗 노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격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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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와 이거 뭐야 무한주니야 설마 이거 무한주니야 설마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투수 쭉 날아가는 투수 예에에에에에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일단 2루 확보, 2루는 확보. 1점 냈죠. 네, 차일몽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게요. 홈스틸은 노리지 않고요. 1점 더 노렸어요. 작전의 성공이죠. 꼴인데 무조건, 그냥 한번 쳐봤어요. 방금 진짜 포수가 차일몽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만한 드립이었어요. 저 3루 드립은 차일몽이어서 꿈꿔봤던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차일몽입니다. 그래서 꿈, 저거는 가능했던 거지. 차일몽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예, 애초에. 뭐지? 아, 이용규야? 불안불안하다, 이용규. 이종범! 3루 스캔스. 3루 잘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아웃. 주자 2루.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1스파이크 노보. 2루! 2루! 2스파이크 노보. 주자. 2주자 아웃됩니다. 아웃. 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구나. 아니, 저렇게도 가능해? 와, 대박. 에이, 이건 아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1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루! 4루! 1스파이크 노보. 2루! 2스파이크 노보. 에이, 투하옷이야. 오, 빨 났다. 그치!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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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2루! 안타네? 총집사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윙!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 스윙! 사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삼구! 컬! 집사님! 원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좌측으로 날아가는 타구! 이야 집사님 나왔습니다. 집사님 모두 집사님! 1타점 집사님 나왔어요. 와... 기아 용병 내려가겠는데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뭐뭐?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공격점 꽁 주셔서. 아니 저건 왜... 어이없는 스윙이... 결정적인 때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참을! Cristorian 지원ения transferred else! 타이빙을 맞추질 못하네요. sú을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윙!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프라이크 직불을 또 던지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싱커, 포크, 커브 슬라이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지금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렇죠 네아에요 네아플라이 보리죠 제이비스 내려갈 때가 됐는데 쳤습니다 그쵸 내려갈 때가 됐는데 키발류 공랑이가 너무 날아갈 듯이 치는데 이때 기아가 거의 최대 약체였을 거예요 이때 기아는 사실 조바면이 오기 직전일 거라 거의 벌이었거든요 전력 자체가 삼진 잘 잡네요 라텐 진짜 이 상황에서는 굳이 김선빈 김선빈 위험한데 저거 그냥 이용균은 5249를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종법 뭐야 자 여기서 교체를 해요 세이브 조작단이 나오지 한현이를 나올까 이 부근이 나올까 이 부근 나와라 끝났죠 이제 9회가 다 돼가요 조동찬인가요 조동차이 조동차이 찰목을 너무 무시했어요 미안 지금 시작하자 조동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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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네요 자 여기서 뭐 나지방 정도는 아웃이 됐죠 이재주 한번 치나요 내봐야 아웃이죠 자 마지막 한번만 더 하면 돼 아우 노말뜨면은 이거 그쵸 끝났죠 승리를 가져가면서 강우승 20분만에 끝난건 처음인데 경기가 어 뭐야 세이브 아니야 이거 왜 세이브가 아니지 4점이고 만루였는데 상황이 알 수가 없네요 아니 분명히 4점이고 만루였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닝도 이닝도 1과 한 분의 1인 근데 왜이러지 사실 오늘 경기내용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마템의 경우에는 진짜 미친 경기내용을 오늘 보여줬거든요 박동원은 일단 송구랑 수비를 올려주는데 그냥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동원은 타자로 쓰는게 아니에요 이 분도 타자로 쓸 분은 아니기 때문에 타자를 쓰긴 쓰죠 근데 이제 이 시즌에 이분은 타자로 쓰는 분은 아니니까 고의랑 정신력을 메타를 언제 쓰는건지 잘 몰라요 이보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위랑 9위만 남았네 임팩형 선수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고 무재형도 좀 나중에 일단은 이적시장에 누가 팔렸는데요 최영호 팔렸네요 유동휘발유 트위미를 이런식으로 한다라는거 유동휘발유 한상은 안승민 김사현을 조금 내가 해주기 그렇고 최경철 민정우 최양란 나머지는 뭐 최양란 임기전을 할까? 박성님? 최양란 최양란 그래도 박성님이 나올것 같아요 팔면 바꾼 돈은 더 나올거에요 생림빠르... 어? 안나오네 얘도 별로구 김사현이 그나마 좀 팔면 돈이 나오겠다나 최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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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관리에서 타순을 좀 바꿔야될 것 같아요 무한준은 어차피 9번이고 옐라인 인병욱이랑 일단 교체해야 돼 아 무안준을 좀 교체를 해줘야겠어요 그 보종옥을 교체를 이렇게 되면 5명이 뛰는 4명이 뛰는거야 계속 4명의 느리고 착한 아이와 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재입니다 오늘은 야구하기에는 최상의 날씨입니다 재미있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해설의 호구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구인입니다 오늘은 경기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양풍승철 풍기순도 좋아보요 호구연이에요 김수경이에요 김수경은 약간 좀 뭐랄까 1선발이라고 하기에는 난점이 있어요 물론 전성기 때는 김수경 잘했어요 근데 이 시즌의 김수경은 약간 좀 1선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난해하지 않나 싶긴 해요 사실 투아웃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타자 공을 잘 봅니다 첫째 공연 1볼 1스트라이크 3구 2라이크 1&2 2수 공을 뿌립니다. 무격 스케치 무슨 다이빙 하나요? 득점 없이 양질 공수 급여됩니다. 무서워 석원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윙 헷갈린다. 1라이크 2수 공을 뿌립니다. 자 지금 대충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이제 볼 수가 없어. 자 지금 투수가 누구냐면 윤석민이예요. 아 윤석민이야? 생뉴 공을 뿌립니다. 원점을 가는 파우파구입니다. 파우지역에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초구 스윙을 위해서 응? 이게 뭐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잡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중 이런 애들이었으면 들어갔을텐데 세이프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동찬 일단 김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과연 공을 뿌립니다. 투수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3구 투수윙 오 타자가 전혀 타이빙을 맞추질 못하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윙 광마이가 돌아갑니다. 공성민 진짜 세긴 세네요. 얘는 컴퓨터인데도 뭔가 대처가 안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어 끄미는 소로 치긴 하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도망이 잘 돌아가네요. 도망이 잘 돌아가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네아플라이 수비수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찬스를 사 노하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쉽지 않네 하 쉽지 않네요 구수 투수 몸보 투수 원스파이크 투수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툼 투수 곰무 타자가 전혀 타이빙을 맞추질 못하네요.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형 오버 번호 원스파이크 아웃이죠? 이건 무조건 아웃이에요 추구 분석이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가 뿔이고 스트라이크가 13개를 던졌구나 라는 정도는 그렇죠 아웃이에요 아 미안해요 탱탱미스가 이 당시에 기아는 윙생민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 이거 오해도 안됐는데 벌써 위기가 오나요 지금 김수경 아웃됩니다 아웃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무종범 선수 타고 침대라는 동맹 같게 양예된 이유와 전부적인 센스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한거야? 아니 왜 그거를 왜 나지방 더블이라도 노려야겠네요 나지방 더블이라도 노려야겠네요 아오 더블을 못 노렸어 어차피 패한거 교체한번 할게요 안되겠다 현희야 중요한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려군요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독이 투수를 믿고 등판시킵니다 타워 자 신타 뭐야? 이걸 쳤다고? 뭐 어쩔수 없어요 원아웃 주자 1 3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 메이저리그에서 나 나올 수 있는 수비가 나왔는데요 원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트 오버 원스트라이트 오버 하오버 원스트라이트 오버 이거 뭐야? 어? 짠 지금 커브를 제일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망했죠 한현이한테 승수를 하나 쥐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2n1입니다. 그래서 공을 뿌립니다. 왼쪽으로 가는 빠오파구입니다. 봉신공 1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이에요? 1볼. 투수 와인더. 투수. 1볼. 1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더. 그쵸. 2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윤규 쳐야죠. 이런데 쳐야죠. 그쵸. 1볼. 투수 와인더.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을 잠깐 돌려볼까요? 아니면 자동을 잠깐 돌려볼까요? 1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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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트라이크거든요? 볼이에요? 지금 이제 뭐. 2대5 지자고. 쳤습니다. 안타는 아니네요. 역시 생민이 무서워요. 초구. 1스트라이크. 1리 저에 비해. 1스트라이크. 알. 1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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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秒. 1봉. 2봉. 2봉. 1봉. 1봉. 2봉. 자 여기서 이제 이중범을 정해찬는 구질이 3개밖에 없어서 간파 될 거예요 아마 정해찬는 장성우 1스트리크 오버 2스트리크 와인덕 2가 좋은데요 스파이크 2스트리크 2스트리크 와인덕 오버 2스트리크 2스트리크 3구 3진이다 3진 2스트리크 1스트리크 2스트리크 와인덕 2스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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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원 자, 임병욱입니다. 자, 한번 쳐보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빨리! 아아...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여기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고조복 고조복 스티프! 오 작전이... 아... 두 번은 성공되지 않네요. 원래는 저런게 번트 되는 척 하면서 그게 됐어야 됐는데 지금 구의 말인데요 아 초네? 구의 말이 아니었어 아 발은 적네요 끝났어요 구조묵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는? 잠시만요